이 책이 아직도 있네? 이거 내가 어릴 때 뭐 오던 건데? 아무도 안 가져갔나 보다. 아저씨 이건 알바비네요. 또 만났네. 왜 안 내려와요? 책 찾느라. 그럼 거기에 그 책 좀 꺼내 줄래요? 이거요? 그 옆에. 이거? 좀 더 옆에. 이거요? 언제까지 아닌 척하려고? 너네 알잖아. 어? 어? 아앗. 쭉발아. 고맙다. 이거 볼 때마다 막 안기고 와? 아직 버릇이네 버릇 아니 올라갔으면 중심을 딱 잡아야지 올라갔으면 운동신기 그렇게 없나? 아직 운동신기 없는 사람들은 평생 받침대 못쓰게 해야 돼 갑자기 아는 척을 하니까 놀라서 계속 모른 척 해줄 만큼 내 연기력이 뛰어나지가 않아 그럼 그때 여기서 봤을 때 바로 알아본 거였어? 기억력은 다행히 뛰어나거든 이게 기억력 좋다고 알아볼 수 있는 문제냐고 배의 눈이 보여? 딱 봐도 넌데 뭐가? 그 얼굴, 이 얼굴 완전 다르잖아 틀린 그림 찾기에? 아니 다른 그림이니까 그렇지 어 눈은 다르네 눈? 그치? 눈이 제일 다르지 알아본 내가 잘못한 건가? 그건 아닌데 현실에 믿기지가 않아서 말할 거야? 뭘? 내가 이렇다는 거 네가 어떤데? 너도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엉망진창인 거 소문나면 나 도저히 얼굴 들고 못 다닐 거 같아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한 거 말하는 건가? 그게 왜 그럴 일이야? 나한텐 그래 부탁인데 모른 척 해주면 안 될까? 제발 소시오패스 이수호인데 그래? 그래 모른 척 해주려가 어? 정말? 진짜 그렇게 쉽게? 내가 한가하게 네 얘기 나고 다닐 사람처럼 보이냐? 그건 아니지만 난